서우진. 여기까지 또 무슨 일입니까? 아직도 날 괴롭힐 게 나왔습니까? 미안하게 됐다, 우진아. 그동안 너 괴롭히고 이자 뜯고 때리고 못살게 군 거 다 미안하고. 그래, 나도 미안하다. 됐나?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원금도 그동안 다 잘 갚고 또 이자도 잘 내고 해서. 남은 건 그냥 다 퉁초 중이로 했다. 예? 아무튼 그러한 게 있음께 여기서 우리 인연도 이제 심하이 하고. 아주 굿바이. 하자고. 가, 그만. 다시는 보지 말자, 이. 어? 뭐야? 저 사람들 진짜 그냥 간대? 다시는 안 온대? 어. 그렇다는데? 역시 백장 유통 대박. 뭐라고? 응? 아니야. 넌 몰라도 돼. 그래. 응, 그려. 들어가갖고 말씀 잘 드리고 나왔는가. 후... 아, 성님께서 말씀을 여쭙는디 어쩌고 그러게 대답이 없대. 우리 돌담병원의 서열 2위이신 차은재 선생님과 그 친구분이신 서우진 선생님께 아이고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겠습니다. 응? 응. 말씀 잘 드렸냐니께. 저기 형씨. 우리 당신들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거든? 아따. 존심이 살아있네 그려. 응. 아따. 그려, 그려, 그려. 뭐 나가 어디 가서 그 소문은 안내드린께. 그려, 그려. 그려, 그려. 그려, 그려. 그려, 그려. 그려, 그려. 그려. 앞으로 이 짝으로는 의심도 하지 마라. 응? 이 돌담병원하고 정선 일대는 우드 생존구역인게. 뭔 말인지 알아듣겄지? 가자. 네, 그 살펴들 가시게 멀리 눈 안 나가네. 성님. 저거 보시죠이. 뭐? 아따, 아들아. 뭐드냐? 돌담병원 서열 2위가 시방 무덜 보면서 웃으신다이야. 응? 자, 다 같이. 인사. 정선생님. 로드 펜션. 아, 서열 2위. 대박. 하하. 하... 하... 하...